오늘 오후 12시 반쯤 전북 김제시 황산동의 한 4차선 도로에서 고교 3학년 18살 김모 군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마주오던 1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뒤따르던 또 다른 1톤 트럭과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김 군과 동승자 18살 박 모 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트럭 운전자 등 3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김 군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